자 이번에 메인 업데이트 하나는 역시 슈퍼 도전 아니겠습니까? 진정한 고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모든 속성은 무효화 된다는데 이 속성 무효화 된다는 게 뭔 말이지?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도전으로 가보도록 하죠. 렛츠고! 영상 보시기에는 습관! 잘 모르는 채널 깜짝!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당장 충돼 무료 보수과 원전의 카드를 선물 드립니다. 자 근데 장비는 그대로 같은데 자 일단 그.. 버프하고 디버프 잘 봐야 될 것 같아. 머프 유저 이속 40% 그리고 디버프 몬스터 1개의 보험 획득 아 별거 없습니다. 갑시다. 자 이거는! 두루노 돌아올게요. 이거 파츠 적용되는 건가? 한번 해볼게 파츠 적용되는지? 잘 되는 것 같은데? 아 잘 되네. 그럼 속성이 무효화 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? 아 잠시만! 아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잠깐. 아 잠깐만요 이거 데미지 뭐예요! 이거는! 아니 내 장비 데미지 아니에요 잠시만! 나 언젠지 락했던가? 데미지 3인 아니에요 저기요! 저기요! 아니 저 지금 레전드 파게임에 올레전드 장비인데 헤헤! 이런 아무 의미 없다고 해요. 아 이 맛이 아닌데? 야 경험치도 잘 안 올라 뭔가. 이거는 수호자가야겠는데요? 아 수비적으로 없어 수비적으로. 아 이거! 아니 내 부기하는 느낌이야! 하하! 안돼! 너무 약해요! 하하! 오 야 드로 오래 찍으니까 훨씬 내렸어. 데미지 무료 60이야! 예헤이! 60이면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! 하하 달려! 근데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? 아직까지는? 나중에 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. 이거 그리고 몇 분이야? 몇 분 나는 거야? 우리 A형 드로 나올 때까지 숨 참읍시다. 흡! 이거 좀 체력 좀만 깎고 그 다음에 아 레벨 오르면은 체력 오른지 한번 볼게요. 오르네 아! 그니까 이게 장비의 그 공격력하고 체력만 좀 무효화되는 그런 느낌이다. 나머지 더 분 다 맞고.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 맞는 좋은 조합을 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. 상대 발사고 신자. 오! 어! 발사고 왜 이렇게 단단해! 아하! 어! 아니다x3 야 역시 드로는 신이고 무적이다. 오! 오! 잠깐만! 아이템 역대폰 무전! 피해를 받은 사망! 잠시만요! 잠시만요! 아니 잠시만요! 사망? 그러다 스치면 죽은 거야? 아이고야! 이거 뭐야! 아니 얘 파기했으면 안 될 것 같아! 아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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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면 사망해 조심해! 조심해! 다들 권위 유지하세요! 제발요!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거 조합을 무조건 방원하고 가야 돼! 방원하고 가야 돼! 자 일단 덤벨까지 치웠습니다. 아 이러면은 이러면 나 솔직히 안정감 있긴 해. 이거 막 그 독 같은 거 막 뾰배배배배배 쏘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. 이녀석들 가구해라! 아! 보스 두마리야! 아! 아! 두마리야! 한마리 있어 좀 보게! 아! 한마리! 뱉터 좀 보다! 아! 저거 뭐 어떻게 어떻게 쏘룩보세요! 아! 저 피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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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대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! 어 뭐야? 어 뭐야 수촌도 안 되는데? 뭐이? 뭐야? 아니 수촌 사망 아니었어?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어 잠시만 못 봤어 나 어? 뭐야 시간이 빨라집니다 된 거 같은데? 못 봤어 뭐야? 혹시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니야? 부딪히면? 한 번 부딪혀볼게요 아주 안 죽는데?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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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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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제가 한 번 산 거는 그 아마 그 장비 효과 때문에 산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게 장비 효과는 전부 다 먹네요 그 스텟을 안 박을 수 없지 오! 와 근데 이거 진짜 개 쫄린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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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수도 없다고! 체력이 백만이 돼도 난 한 번 죽는다고 이분 진짜 아 나 나 뭐하냐 뭐냐. 아! 나 나. 나 너무 본능적으로 레벨 높고 찍어버렸어. 이럴 수 없는 거. 마이씨.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지마! 오지마! 노래도 순간! 깔 려 사망이라고. 야야야. 야, 그거 말이 10가 늘었다. 야, 진짜 9분에 안나온다. 10분에 나온다! 오마이갓! 왜 3-3-3에 3-3-4냐고! 야 여러분 여러분 이맨 무조코 수술중세 수술 안찍는 순간 바로 사망입니다 진짜로 도말로 다 죽겠다 일어나가 야 야 이 모기들 달라는거 보세요 너무 좋다 진짜 나이스 나이트 나이트 아 또 주말이야 몸좋아 아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좁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너무 좁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 붙어요 사람 살려요 엄마 엄마 야 그래도 오히려 좀비 사는걸 해놨다 아 일단 잡았고 사령관 일루와 사령관 일루와 차라리 총알이다 총알이다 차라리 이거 몸부대초 한 번 준다고 아하 격파했다 예헤이 역시 역시 믿고 보는 파괴 요새 진짜 너무 믿고 쓴다 고맙다 예 아바타하고 그리고 정백도 완료 자세 아바타 자 제가 극혐한 핸드폰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제가 극혐하는 존재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하하하 야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금하고 무과금 간의 경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진짜로 여기서 꿀장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살살 주문했죠 아필성 아필성 가슴 가슴 가슴삘 아필성 가슴삘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